자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극강 실전 모의고사 시즌 1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실무에서 꼭 집고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에도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라는 상황과 시험을 치르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집에서 문제질 푸는 그런 상황과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구나 이 상황과 수능 실전장은 거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그래서 이 실무라는 것이 실전을 연습한다라고도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은 엔제라든가 문제집 취급으로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하나씩 풀어야지라든가 일주일에 두 개씩 무슨 일을 풀어야지라든가 이런 그 생각 속에는 문제를 풀면서 푸는 능력을 길러야지 라는 생각이 잡혀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부분은요 바로 우리 강자라면 기초강자인 기타합이라든가 로테이션 엔제라든가 이런 풍부한 문풀에서 진행이 될 부분이고 이것은 말 그대로 극강의 실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6평뿐이 아니죠. 9평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의 깃발인 수능을 위한 각성제의 그런 타임과 프로세스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극강 실전 모교사는 네 강합니다. 쉬운 말로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요. 억지나니도 비비 꼬아서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수능의 경향을 그대로 담아놨기 때문에 상당히 벅차고 빡빡합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집이라든가 엔제 풀듯이 문제풀이라듯이 하면 안됩니다. 자 우리 실전 시간은 30분이지만 자 시간의 압박이라도 스스로 만들어서 실전장을 방불케야 되고요. 시간은 20분에서 너무 짧은가요 25분 그리고 이 봉투 안에는 OMR 카드 동봉되어 있기 때문에 OMR 작성하는 시간도 고려하셔서 합쳐서 25분에 이 문항을 여러분들이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단 한 문항이라도 시간 조금 더 가져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아니요 문제를 풀 수 있다와 시험 측은 다르다고 했었죠. 제한된 25분 안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극강실전보호회사를 여러분들이 추르면서 이거 좌절하거나 이래버리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 극강실전보호회사의 목적은 바로 현 수능의 경향의 컨셉을 정확하게 밟아나가자는 것이죠. 총 5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부합니다. 이 실전을 방불케 할 그런 문항의 구성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경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요? 아시죠? 작년에 이 난이도 고난도 문항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던 부분. 그래서 아니 그런 문항들을 만들지 않고 그 살인자 문제를 꺼내지 않고 어떻게 변별을 확보할 수 있을까? 작년에 이사수능 같은 경우에 기가 막히게 변별 능력은 나타났습니다. 즉, 4페이지에 살인자급의 문제를 놔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쉬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고난도를 갖춘 문항인데 살인자라기보다는 살인 미숙급의 문제를 놔두고요. 1, 2페이지에 결국 전체의 이심 문항을 지배하는 문항들이 존재한답니다. 그것은 바로 거기서 시간 잡아보는 악귀에 홀릴 거냐 말 거냐라는 거죠. 심플해지 베스트. 짧게 짧게 가셔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물리학의 본질을 제대로 건드린 겁니다. 즉, 물리학이라는 것은 물리랑 간의 관계와 규칙의 연결에 관해서 사고 행동을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그냥 문항의 소재, 이런 설정의 연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무엇보다도 현명하게 해야 돼요. 바로 이 문항지, 이심문항지의 속에서의 문항의 배치. 이 부분도 상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이 극강실문은요. 네, 평가원 육례 정말 많이 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느낄 겁니다. 평가원의 숨결, 실전의 숨결을 그대로 느끼실 겁니다. 특히 해설지의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아무래도 강의를, 이게 강의의 기본 커리큘럼의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1초부터 쫙 강의를 듣는 부분은 아니죠. 물론 해설 강의라는 것도 제가 성심성일 것 준비해 드리지만 또 강의를 1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들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될 테니까 또 필요한 문항들의 해설을 들을 테니까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믹싱된 해설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보통의 이런 실모처럼 뒤에 텍스트 해설지 따로 준비된 부분이 아니고요. 문항지에, 그 문항마다에 직접 거기에 쌤이 손글씨로 아주 이쁘게 달아놨고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달아놨고 바로바로 흡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문항에서의 사고 행동의 그런 과정을 위해서는 좀 별도 해설지가 필요했구나 해서 따로 또 별도 해설지를 준비해서 그림과 함께, 즉 판서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보면서 사고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정말 심혈을 기울어서 해설지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보시면 확실히 느낄 것입니다. 자, 이 실모의 삼박자죠. 문항, 강의, 해설지 이 삼박자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흡수도와 효율이 최적화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또한 문항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자작 문제입니다. 일단 학평, 목평, 수능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특히 인학, 이슈가 되었던 2023년의 평가원 부분 배치 구성도 신경 많이 썼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수특이라든가 수능한세라든가 연계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체감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왜일까요? 겉모습 당연히 달아납니다. 그 안에 녹여져 있는 설정을 끄집어서 문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수능 특강이라든가 수능한세라든가 이런 책자들은 지금까지의 20년이 넘는 그런 수능의 기출, 평가원의 기출, 학평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출을 가지고 지필이 이루어지고 출제가 이루어진답니다. 새로운 문제처럼. 다시 당해년도에 평가원의 출제는요. 그 당해년도에 발간된 수특과 수능한성을 가지고 문제를 베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설정을 끄집어서 재창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기출을 보고 수특수환이 지필이 되고 수특수환을 보고 출제를 하니 결국은 기출이 돌고 도는 기출이 기출을 부른다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풀이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무리 실물에도요. 이 강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지만 어떤 설정들이 연계가 된 것이다. 이런 것과 함께 제가 진행을 해드릴 것이고 이거 시즌2로 가게 되면 수능특강과 이제 또 발간되는 수능완성의 이런 부분들 또 6평도 치르게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의 그 설정에 대한 연결과 사고력에 대한 것이 좀 더 농후하게 진행이 이루어질 것이고 올해 또 이루어지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모평에서의 나타난 컨셉 이것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으로 시즌2, 시즌3가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짧게 해야죠. 여러분 바로 이제 실무로 진입하셔야 됩니다.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불행한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 아시죠? 같이 하신 분들 외칩니다. 물만대! 그렇죠. 이루어집니다. 물량 맞지 말고 대학 갑니다. 끝강실모 1회 치르고 해석강에서 만나겠습니다. 고! 끝강실모 1회 치 sill tio电